안녕하세요. All About BTS 진입니다. 방탄소년단 진과 관련된 상품들은 항상 솔드하우스를 기록하며 진의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진의 포토카드가 30초 만에 매진되는 신기록을 세워 더욱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토코피디아는 최근 창립 12주년 기념으로 BTS 멤버들의 포토카드를 판매했습니다. 토코피디아는 진의 별명 마스간떵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19일 날 1차 판매된 진의 포토카드는 5분 만에 1만장이 솔드하우스 되었고 토코피디아 공개는 이 소식을 트윗에 올리며 놀라워하였습니다. 26일 다시 2차 판매가 이뤄졌는데요. 이날 진의 포토카드는 30초 만에 매진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토코피디아 공개와 아미들 그리고 주요 언론들까지 30초 매진 신기록에 또 한 번 놀라며 진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였습니다. 언론들은 솔드하우킹, 품절대란, 슈퍼스타 글로우 등의 기사로 진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도하였습니다. 아미들도 30초란이 정말 대단하다, 마스간떵의 위력, 진도네시아의 파워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솔드하우킹 진의 매진 기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힐라는 13일 BTS 멤버들을 모델로 한 2021년 가을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빌라에는 110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죠. 진의 작고 깨끗한 얼굴, 또렷한 이목구비, 전문 모델급의 피지컬에 아미들은 너무 예쁘다라고 감탄하였고, 진이 착용한 후드 티셔츠는 가장 먼저 품절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미츠코시 이세탄 온라인 스토어는 빌트 뉴욕과 BTS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선보였는데, 여기서도 진 버전의 텀블러가 가장 먼저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브이앱에서 진이 입었던 오디너리 피플의 티셔츠도 전량이 매진되는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루이비통의 2021 컬렉션 행사에서 진은 완벽한 모델 피카와 퍼포먼스로 쇼스토퍼로 인정받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진이 착용했던 당근 파우치가 패션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제품은 판매용이 아니고 쇼피스였는데, 진의 착용 후 주문이 쇄도하여 루이비통은 판매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쇼에서는 달고 나오지 않았어요? 네, 여기 원래 키링이 있는데 지금 없었네요. 새끼 없다. 이게 인기가 꽤 원래 생산 예정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그냥 쇼피스였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생산이 확정된 게 있어요. 진과 관련된 상품들의 놀라운 매진행렬은 RJ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프렌즈 재팬은 21일 BT21 카라비너 마스코트 인형을 판매하였는데, 진의 RJ 상품만 유일하게 단독 품절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글로벌 온라인 스토어가 진행한 라인프렌즈 컬렉션에서도 RJ 젤리 캔디 미니 인형이 가장 먼저 품절되었습니다. 최근 RJ는 뉴스에서 가상 인플루언서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분야까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고유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 강력한 팬덤까지 보유해 가상 인플루언서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인프렌즈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만든 BT21. 그 중 멤버 진이 만든 RJ는 핫도그 우동 등의 ASMR 먹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마트 간편가정식 브랜드 피코크와 함께 선보인 핫도그 먹방은 오늘 기준 거의 2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니스타즈라는 공식 팬덤까지 보여한 BT21의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460만 명.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도 600만 명 가량의 팔로워를 보유해 실제 스타와 다름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의 운동화, 향수, 잠옷, 목걸이 등등 수많은 상품들이 초고속 매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진의 솔드아웃 효과에 아미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보이며 모든 상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진의 파워에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